2024년 대한민국 연예계는 김종국과 송가인이라는 두 스타의 결혼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김종국과 송가인의 연애설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렇다면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설이 사실일까? 그들의 연애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 결혼이 연예계와 음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김종국과 송가인의 만나 김종국과 송가인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두 인물이다. 김종국은 뛰어난 발라드 가수이자 다양한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송가인은 트로트 장르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종종 함께 모습을 비추며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의 첫 만남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뤄졌고 그때부터 조금씩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쌓여갔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처럼 보였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송가인은 김종국의 팬임을 자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종국 역시 송가인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러던 중 2024년 11월 1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혼 우리 새끼에서 송가인이 김종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다. 송가인이 김종국의 이상형 순위 2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내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진지한 감정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순간이었다. 이 방송을 통해 밝혀진 감정선 미혼 우리 새끼 방송에서 송가인은 김종국의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다버님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공개되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단순한 예능 방송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송가인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김종국 가족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특히 송가인이 김종국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업무적인 동료를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3. 김종국의 엄청난 자산과 그의 사생활 김종국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그의 자산은 꾸준한 방송활동과 음악활동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쌓아올린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일부 팬들에 의하면 김종국의 자산이 약 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러한 재산 규모는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그가 연예계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김종국은 그동안 사생활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를 고수해왔고 그의 결혼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독신주의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결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특히 그의 자산과 유명세를 고려했을 때 어떤 연예인과 결혼할지가 팬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송가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김종국의 사생활은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김종국의 팬들은 그가 과거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로 결혼을 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과의 관계가 공개된 이후 그들의 결혼설은 더욱 가열되었고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다. 송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대중음악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그녀는 미스트로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로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송가인의 음악은 감미롭고 강렬한 감정선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적 재능과 밝고 활기찬 성격은 그녀를 더욱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가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송가인은 또한 여러 방송에서 김종국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왔다. 그녀는 김종국이 자신의 이상형 2위라는 사실에 대해 기쁨을 드러냈고 그와 함께한 방송에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보였다. 특히 송가인이 김종국의 아버지에게 가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송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김종국과의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5. 두 사람의 결혼설. 팬들의 반응.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설이 돌면서 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최고의 연예계 커플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단순히 연예계의 큰 뉴스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그들의 듀엣 무대를 기대하며 그들의 결혼이 음악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김종국의 오랜 팬들은 그가 독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종국의 팬들은 그가 결혼을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송가인의 팬들도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활동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표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가 여전히 자유롭고 밝은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6. 전문가들의 분석 두 사람의 결혼이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이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결합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계와 국제음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들의 결합이 음악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송가인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김종국은 발라드와 댄스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음악적으로 결합한다면 그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송가인의 감성적이고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과 김종국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발라드 및 팝 스타일이 결합한다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은 각자의 팬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또한 두 사람의 결혼이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케이 트로트와 케이팝이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들의 결혼을 계기로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팝음악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7. 결혼식과 그 이후의 삶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그들의 결혼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국제적인 이슈로도 떠오를 것이다. 특히 결혼식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결혼식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음악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로의 커리어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은 그들의 개인적인 3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와 국제음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결혼은 팬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설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와 음악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 그들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커플이 될 것이다. 결혼 후 그들의 음악적 협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들의 결혼식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에 정확하게 접착해 더 큰 시너에게 미국에서 규 Wizard의 물을 또한 혁명한 사람들 checklist까지